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몸과 관련된 꿈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투영하는 상징적인 형태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의 건강, 대인관계, 자아에 대한 평가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몸 꿈은 신체의 특정 부위나 전체적인 상태가 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때 꿈은 현재의 건강 상태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며 심리적 문제나 감정적 상태까지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몸이 아프거나 피로한 상태로 나타난다면 이는 실제 건강 상태에 대한 무의식적인 경고일 수 있습니다. 꿈이 반복적으로 특정 부위의 불편함이나 통증을 보여줄 경우 해당 부위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몸은 자신의 이미지와 자존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만약 꿈에서 자신의 몸이 강하게 보이거나 활기차다면 이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몸이 작아지거나 약해 보인다면 자존감이 낮아졌거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꿈 혹은 무거워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꿈은 감정적으로 억압받고 있거나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자신이 무기력해진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몸 꿈은 신체 부위별로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별 몸 꿈 해석을 통해 꿈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몸의 특정 부위가 아픈 꿈은 해당 부위에 문제가 있거나 신체적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이 감지한 작은 이상 신호를 꿈을 통해 반영하는 것으로 꿈 속에서 나타난 부위에 대해 한 번쯤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커지거나 무거워지는 꿈은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상태를 나타내며 이러한 변화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시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몸이 작아지거나 왜소해지는 꿈은 자아 위축이나 타인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꿈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거나 심리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현실에서 과중한 책임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이 무기력해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몸이 다치는 꿈은 대인관계에서의 상처나 갈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상처가 무의식적으로 꿈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적 타격이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병에 걸린 몸을 꿈에서 보는 것은 현실에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처하거나 변화를 앞두고 불안감을 느낄 때 이런 꿈을 꿀 수 있으며 건강에 대한 걱정이 실제로 꿈에 투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 꿈을 꾸는 이유는 건강 상태나 자아 인식,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건강과 무의식적인 신호가 결합되어 꿈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몸 꿈은 신체적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경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이 감지한 건강 이상이 꿈을 통해 표현될 수 있으며 특정 부위의 통증이나 이상 징후가 꿈 속에서 반복될 경우 건강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몸 꿈은 자신의 이미지와 자존감을 반영하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꿈을 통해 드러납니다. 만약 꿈에서 자신의 몸이 이상적으로 보이거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타난다면 이는 현재 자신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거나 움직이지 않는 꿈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억압된 감정이 있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 속에 쌓인 스트레스와 부담이 꿈을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현실에서의 과중한 책임이나 감정적 갈등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례 1. 건강 문제를 암시한 몸 꿈 한 회사원은 꿈에서 계속해서 허리가 아프고 움직이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꿈이 반복되자 그는 실제로 허리 검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척추 이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의식이 감지한 작은 신체적 이상이 꿈에 반영된 사례로 몸 꿈이 실제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사례 2. 관계 갈등과 상처를 반영한 몸 꿈 한 사람은 연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주 몸이 다치고 상처를 입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꿈 속에서 몸이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그의 심리적 상처가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사례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 관계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례 3. 업무 부담과 억압을 나타낸 몸 꿈 한 직장인은 업무가 과중해지면서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무겁게 느껴지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이는 그가 현실에서 직장 내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이 무의식 속에서 몸의 움직임 제한으로 나타난 것으로 꿈을 계기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4. 자존감 향상 시 나타나는 몸의 변화 꿈 한 여성이 자신의 몸이 점점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하는 꿈을 꾼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었던 시기에 꾸게 된 꿈으로 그녀가 자신의 내면적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꿈 복권로또 당첨 꿈 용에게 잡아먹히려다 겨우 빠져나와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꿈 복권의 1등으로 당첨된다. 사업가는 문서나 투자, 금전의 운도 원하는 대로 되겠고 귀인의 도움으로 모든 근심까지 해결된다. 똥구덩이에 빠졌다가 바로 나와 몸을 깨끗이 씻은 꿈 복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 격이다. 복권의 끝자리수 두세 개가 틀리는 꿈이다. 자신의 몸이 어떤 괴물로 험상곱게 변하는 꿈 복잡한 난관이나 말썽, 장애, 피해를 극복하고 재물을 모아 안정과 풍요를 누리게 된다. 수염이나 눈썹, 몸에 난 털을 깎는 꿈 본인이 망신사를 겪거나 가까운 친지의 부고를 듣는다. 자신의 몸에서 피가 흘러강이 되는 꿈 복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세상의 명성을 떨치게 된다. 횡재, 재물이 들어온다. 몸이 땅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꿈 부동산, 권력, 명성 등을 얻고 재복이 따른다. 눈썹이나 수염 등 몸에 있는 털을 깎는 꿈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협조자 등을 잃게 되고 신분이나 체면에 손상이 있다. 봉황을 보거나 봉황과 나의 몸이 접촉하는 꿈 부부가 화목하고 평화스럽게 지내게 된다. 옷에 매달려 있던 바늘이 몸을 찌르는 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배우자의 바람기로 고심하는 것을 상징한다. 혹은 어떤 꺼림칙한 일을 하여 양심이 찔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꾸라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꿈 부인은 임신을 하게 되고 남자는 사업에 기회가 찾아옴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난 꿈 부인이나 자녀에게 사소한 일에도 구설수가 따를 징조다. 몸과 이마가 벽에 부딪혀 상처가 나는 꿈 부주의로 생명과 재산을 잃는다. 사고, 질병, 실패 등이 생긴다. 대변이 자신의 몸에 지저분하게 묻은 꿈 부채로 고통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게 됨. 몸의 일부분이 갑자기 기형으로 변하는 꿈 불길한 일이 발생하는 흉한 꿈이다. 조심해야 한다. 불이 상대방의 몸에 붙어 타는 꿈 불이 상대방의 몸에 붙어 타면 자기의 일거리와 사업이 번창한다. 지렁이 몸이 끊어진 꿈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나 감기와 같은 질병이 떨어질 징조 몸에서 광채가 나는 꿈 빛은 희망, 진리, 명예, 정력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진리의 말이나 책을 통한 깨달음을 암시한다. 황금빛 광채가 나면 부귀하게 된다. 백조 한두 마리가 자신의 몸이나 옷에 부딪히거나 접촉하는 꿈 빠른 출세, 승진을 하게 됨 빨아 입은 잠옷이 몸에 잘 맞지 않는 꿈 빨아 입은 잠옷이 몸에 잘 맞지 않는 꿈을 꾸게 되면 이사할 집을 얻지 못해 고생하게 된다. 친구와 몸싸움을 하거나 언쟁을 벌이는 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지만 곧 해소되리라는 암시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거나 마음껏 치고받고 싸울수록 관계가 원활하고 가까워질 것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피하고 두려워할수록 상황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꿈은 그런 도피 심리에 대해 감정 대결을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길을 모색해보라는 충고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뱀에게 물려 독이 몸에 퍼지는 꿈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할 일이 생기거나 많은 재물을 얻는다. 칼, 창등의 날에 몸이 베어지는 꿈 사람을 베거나 나무로부터 당하여 피가 나는 것을 보면 금전상의 행운이 있다. 다른 사고라도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 재운이 있다. 뜨거운 물에 몸을 씻는 꿈 사랑은의 협조를 받거나 시험에 합격한다. 검은 천으로 몸을 가리거나 덮는 꿈 사망, 상해, 범죄, 거세 등 여러 가지 불상사와 관계한다. 뱀이 온몸을 감고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꿈 사악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배신하게 된다. 자색광선이 창문을 통해 방안이나 자기 몸에 비치는 꿈 사업 또는 작품 등이 진리임을 학계에서 인정받게 된다. 몸이 완치되는 꿈 사업, 소원, 계획한 일이 각각 성취되거나 그 일에서 손을 뗀다. 온몸에 마비가 생기는 꿈 사업과 일을 하다가 중단되고 무척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질병, 사고가 발생한다. 몸에 불이 붙는 꿈 사업이 발전하며 지위 또한 상승한다. 다른 사람의 몸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아도 역시 많은 일감을 얻거나 사업이 번창할 징조다. 폭포수, 수돗물, 우물 등에 의해 갑자기 자신의 몸이 얼어붙는 꿈 사업이 순조롭게 번창하여 크게 성취되며 보기롭게 된다. 뱀이 온몸을 감고 노려보는 꿈 사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관계 구설을 겪거나 피해를 입게 될 암시가 있는 꿈 자색광선이 창문을 통해 방안이나 자기의 몸에 비치는 꿈 사업이나 일 등이 진리임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징조 자기 몸에 불이 붙었으나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꿈 사업이나 일, 작품 등의 광고가 잘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된다. 신분이 새로워진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약을 바르는 꿈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반도덕적인 행위를 범해 양심적으로 상처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는 신몽의 일종으로 자신이 잘못한 일로 인해 가책을 느끼며 마음 고생을 하게 될 징조 자기가 찌른 사람의 몸에서 난 피가 자신의 몸에 묻은 꿈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남의 사업을 거들어 재물이 생김 뜨거운 물에 몸을 씻는 꿈 상대방에게 사랑, 은혜, 협조를 받아 행복에 젖거나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남의 몸에 털이 난 것을 보는 꿈 상대방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그와 더불어 시비할 일이 생긴다. 수술 도중에 몸이 뻐근한 느낌을 받은 꿈 상대방이 자기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준다. 해조류의 몸이 휘감겨 당황하는 꿈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억지로 사귀다가 재산상으로나 건강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눈이나 진눈개비가 몸에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꿈 상복을 입는 불상사나 큰 사고, 실패, 좌절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된다. 눈을 맞아서 자기 몸이 온통 하얗게 되는 꿈 상서로운 징조로서 그동안 골치를 썩였던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행운의 꿈이다. 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는 꿈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의 일과를 맞이한다는 뜻이다. 심신, 기신, 혼백, 문명, 문화, 사회생활, 행위적 산물, 선과 악행과 불행, 행도, 업과 희로애락 등을 상징한다. 잇몸이 간지러워서 만져보니 새이가 나고 있던 꿈 새이가 나는 것은 모든 상황을 새롭게 새출발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동안 억눌려왔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온다. 기회는 찾아왔을 때 잡아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회오리 바람에 몸이 휩쓸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꿈 생각지도 않은 재난을 만나게 되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을 암시한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화려하고 고온수가 놓인 비단옷으로 온 몸을 휘감고 있는 꿈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이 따를 길몽이다. 금전적으로 넉넉해지고 신분이 높은 사람과 만날 암시이다. 농사를 맨몸으로 짓는 꿈 생산적인 일을 시도하여 결실을 맺기까지 순차적 과정을 거치게 되거나 작품을 완성하여 기쁨을 맛보게 된다. 몸에 혹이 난 꿈 선물을 받거나 돈이 들어오게 된다. 미혼자에게는 혼담이 들어온다. 우물에 몸이 비쳐 보이는 꿈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강물에서 몸을 씻는데 오히려 몸이 더러워진 꿈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구속당한 곳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몸에 칼이 박혀 있는 꿈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꿈 소변으로 옷이나 몸이 젖는 꿈 소변으로 옷이나 몸이 젖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계약을 맺거나 창피를 당하게 된다. 자기 몸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여겨지는 꿈 소원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부기를 누릴 길몽이다. 소의 피로 옷이나 몸 주의가 모두 피범벅인 꿈 소의 피로 옷이나 몸 주의가 모두 피범벅인 꿈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재물도 풍성해지게 되어서 집안이나 사업이 번영할 길몽이다. 손목시계가 너무 커 몸에 감고 있는 꿈 손목시계가 너무 커 몸에 감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뛰어난 재능으로 사회생활에서 지도력이 강한 사람으로 부각되거나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간다. 뱀이 몸의 옷 속에서 기어다니는 꿈 손재수가 있거나 실직하기 쉽고 사업에 실패가 있게 된다. 송충이가 몸에 달라붙는 꿈 송충이가 몸에 달라붙는 꿈은 큰 화를 면치 못한다. 수염이나 눈썹, 몸에 난 털을 깎는 꿈 수염이나 눈썹, 몸에 난 털을 깎는 꿈을 꾸게 되면 본인이 망신사를 겪거나 가까운 친지의 보고를 듣는다. 백조 한두 마리와 몸을 부딪히거나 옷과 접촉하는 꿈 순 백색은 순결함을 나타내며 백조나 백로 등은 다리가 길무로 출세를 하게 되고 승진이 빠르게 된다. 입었던 옷을 죄다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길을 걸어가는 꿈 순간 잘못과 부덕한 탓으로 동네방네 망신살이 뻗치게 된다. 사파이어를 몸에 장식하고 있는 꿈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해야만 한다. 몸에 작은 사마귀가 있는 꿈 시험에 합격할 징조이다. 거미줄이 몸에 감기는 꿈 신경 쓰이고 귀찮은 일로 시달리거나 몸이 아프게 됨을 의미한다. 거미줄이 칭칭 감겨서 기분 나쁜 상태로 깨어나면 좋지 않으니 일이나 건강에 조심해야 한다. 검정색 천으로 온몸을 덮고 있는 꿈 신변에 여러가지 불미스런 일이 생길 징조니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 온몸에 피부병이 걸린 꿈 신변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될 꿈이니 주의 온몸이 피부병에 걸린 꿈은 질병이 찾아오거나 뜻하지 않은 걱정거리가 생겨 고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행성 질환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어 심신이 지치거나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 받게 될 꿈입니다. 온몸이 시뻘겋게 피투성이로 얼룩져 있는 꿈 신분이 고귀하게 되고 입신양명하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는다. 꾸준히 노력한 대가로 많은 재물을 축적하게 된다. 재물, 돈, 명예 등의 기룐이다. 온몸이 시뻘겋게 피투성이로 얼룩져 있는 꿈 신분이 고귀하게 되고 입신양명하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는다. 꾸준히 노력한 대가로 많은 재물을 축적하게 된다. 재물, 돈, 명예 등의 기룐이다. 알몸인 자신의 육체에 스스로 매혹되는 꿈 신분이 돋보이게 되거나 배우차, 형제 등에 의해서 귀하게 된다. 상대방의 몸에 털이 수북이 난 것을 보는 꿈 신상을 위장하거나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 시비할 일이 생긴다. 신체장애자의 몸에서 빛이 나는 꿈 신체장애자의 몸에서 빛이 나는 꿈은 병이 위중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 빛이 황금색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상대방이 송곳으로 몸을 쿡쿡 찌르는 꿈 실제로 깡패나 불량배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힘겹도록 시달림을 받게 된다. 채무관계, 미운 자식의 속 썩임, 유괴, 납치, 수술, 사고, 질병 등이 발생한다. 온몸에서 진 땀이 흐르는 꿈 실제로 수술받아야 할 정도의 큰 상처를 입거나 돈을 탕진하는 등 불길한 일이 생기거나 타인으로 인해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김 온몸에 식은 땀이 솟아 흐르고 있는 꿈 실제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거나 많은 돈을 탕진할 불길한 징조 그러나 다른 사람이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자신이 지켜보았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와 행운이 있을 징조 온몸이 불덩이 같이 뜨거운 꿈 실제로는 학업에 더욱 열중하게 되거나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또는 현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일에 더욱 충실을 기하고 집중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부부가 몸에 지니고 있던 반지나 그 밖에 폐물을 나누어 갖는 꿈 실제 부부가 이혼을 생각할 정도의 심한 다툼이 있거나 집안의 우환이나 뜻하지 않던 문제로 잠시 별거하게 될 징조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꿈 심기가 불편하고 정신과 마음 고통을 느끼게 된다 좌불안석이다 자신의 몸에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며 마음 먹은 대로 소원 성취한다 기쁜 소식 희망 성취 문서 결제 계약 행운 등이 있다 의사가 청진기 등으로 몸을 여기저기 진찰하는 꿈 심의기관이나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의 작품이나 이를 심사받거나 그들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공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게 될 수도 있다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를 받거나 질문 공세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몸에 마사지를 하거나 안마를 받는 꿈 심적인 갈등 및 방황 질투 또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씨름 선수나 권투 선수처럼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경기에서 우승하는 꿈 씨름 선수나 권투 선수처럼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경기에서 우승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재 당신의 건강 상태가 최고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의욕이 넘치고 자신만만한 즈음이다 그러니 일의 효율성도 높고 마음먹은 일은 일사천리로 추진하여 결과도 좋다 아내나 남편이 알몸을 드러내는 꿈 아내나 남편이 알몸을 드러내는 꿈을 꾸게 되면 지위가 높아지고 재물이 쌓이며 즐거움이 따른다 어설픈 낮잠에서 깨어 일어나려 하거나 몸을 돌리려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꿈 악을 써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신체적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거나 어떤 판단의 일과 관계한다 온몸을 감은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꿈 악한 사람이 자기에게 피해를 준다 알몸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꿈 알몸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꿈을 꾸게 되면 성취하려는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심신이 피곤하고 불안 고독해진다 알몸으로 대소변을 보는데 부끄러움이나 불결한 느낌이 없는 꿈 알몸으로 대소변을 보는데 부끄러움이나 불결한 느낌이 없는 꿈을 꾸게 되면 상대방에게 숨겼던 과거사를 깨끗이 털어놓고 새 희망을 갖게 된다 알몸으로 수영하는 꿈 알몸으로 수영하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한 행동이 좋은 평을 받게 된다 알몸을 가리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안절부절하는 꿈 알몸을 가리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안절부절하는 꿈을 꾸게 되면 하고 있는 일에 위기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몹시 괴로워하게 된다 알몸을 감추려고 하나 수족이 꼼짝할 수 없는 꿈 알몸을 감추려고 하나 수족이 꼼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되면 자기 신분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패배의식과 절망상태에 이르러 한동안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강가에서 몸을 씻는데 오히려 기름 같은 것이 묻어 더 지저분해지면 애써 일하지만 성과를 얻지 못한다 몸을 씻을 때 오물 같은 것이 묻어 더 지저분해지는 꿈 애쓴 보람도 없이 일의 성과를 얻지 못한다 물이 쏟아지는 수도의 꼭지를 잡으려다 수도 파이프에 자기의 몸이 얼어붙는 꿈 어느 기관을 통해 자기 일이 성취되고 막대한 재물을 얻게 된다 군뱅이가 내 몸에 기어다니는 꿈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군뱅이가 내 몸에 기어다니는 것은 건강운이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변으로 옷이나 몸이 젖는 꿈 어떤 계약을 맺게 됨을 암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창피를 당하는 일이 생길 것을 경고하는 꿈이기도 하다 자신의 몸이 차에 부딪히는 꿈 어떤 기관에 청탁한 일이 받아들여진다 또는 자신의 주장에 동조해 줄 사람이 생기게도 된다 물이 쏟아지는 수도를 잠그려다 파이프에 몸이 얼어붙어 비명을 세 번이나 지른 꿈 어떤 기관을 통해 자신의 일이 세 번 성취되고 막대한 재물을 얻어 세상에 소문낼 사람의 꿈이다 몸이 원숭이처럼 털이 나 있는 꿈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로 추대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